와..또.. 오늘 소리가 이상해 소리가 다른데? 잠시만 일단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잘랐어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뭐가 많네 헬로도 있고 FL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많네요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그리고 색깔마다 이게 또 바뀌고 Where are you? 이거 공판이지? 그리고 이것도 혼자서 이게 가능합니다 뭔가 웃긴 소리를 내네? 말투가 특이해 둘 다 이게 목소리가 다 특이하네 둘 다 이게 목소리가 다 특이하네 얘는 B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겠는데 얘는 뭐라 말하는 거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다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? 뭐라는 거야 근데 이제 끝나다 아까 초반에 연습하기 전에 들어왔는데 요런 목소리였는데 이쪽 주변에 있을 거 같은 요게 옆에 ACC몸프로라고 되어있잖아요 요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스코어 그리고 랭크는 그 뭐라 해야 될까?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해? 랭크는 뭐라 해야 되지? 포즈? 뭐 요런 거 인첸트 파워? 신 아니야 그건? 아 요거 들어왔어 초반에 요걸 들었는데 4번 킵이네 사실 물어봤거든요 알파벳 된 거까진 들었는데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못 들었는데 제일 아래 거 해봤고 이게 만루 쉽네 이게 훨씬 많게나네 모두가 2분 48초 목소리가 변했어 얘는 욕으로 변했고 아까는 어느 정도는 말길을 알 수 있는데 얘는 삐의 다른 말 같아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는 뭘 말해야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줄무늬 된 거는 여기 딱 맞춰서 딱 끊어야 돼 줄 딱 그 떠나는 거지 뭐가 맞네 뭐란 거야? 그 펑킨프라이드 다음으로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거 같네 해본 것 중에서 아 손 아파 일단 포즈가 여러 개 있고 그게 다 공짜 그 다음에 모드가 겁나 많고 솔로 플레이 가능 키도 바꿀 수 있고 그게 다 장점 그리고 랭크 이런 것도 있는 것도 괜찮았다 만 돼서 이래서 28.76에서 얼마나 10만점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네 아고티고 아고티가 되게 많네 일단 고수를 만나봅시다 밥 밥 밥 밥 배고파 런 배고프니까 달려가야지 오 되게 빠르다 더 남았네 이겨주마 근데 별로 한 두 판 하니까 접고 그다음에 다음날 한 두 판 하고 끝냈는데 요정도 근데 되게 많다 되게 어려워 펑킨프라이데이 없던 어? 되게 그리고 이게 펑킨프라이데보다 이 자리가 되게 많다는 점 어? 있지 맞아 주세 귀엽다 표정 되게 귀엽다 얘가 아까 걘가? 아 뭐야 뭐야? 얘 있다 어 아닌데? 야 맨저 샴 맨저 어디 있어 아 뭐야 진짜 맞았네 아 뭐야 이게 밥 런이잖아 어 되게 많다 뭐가 이렇게 많네 대자 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될 뻔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갈로 왔냐? 딱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별론 뭐 여러 개가 많네 그리 나무 아니야? 어? 빠른 거 아니야? 아 솔로로 하면 재미없는데 야 같이 하자 따라다녀 모기 어? 왜 올라갈 수 있네 야 이런 곳이 있었어 야 안돼 야 떨어지면 낙사각인데 야 겁나 많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인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왜 개많아 너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 다시 돌아왔네 아니 도대체 몇 분을 돌려야 되는 거냐고 뭐야 이거 엄청 많이 느끼는데 최신구도 다 있고 지금 요게 많이 업데이트 하는 중인 것 같애요 뭐날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해서 플레이 펑크 오프? 아무거나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난 거야 근데 저 옷은 뭐냐 25.8로 바뀌었네 야 이걸로 어떻게 다쳐 야 이걸 어떻게 다쳐 근데 레이저 발사하는 거야? 이거 뭔 소리 뭔 소리야 되지? 먼지 소린가? 뚜뚜뚜 따발총 아예 뭐야 이거 도대체 졌네요 아니 아 졌어 안 돼 아무거나 점프 아무거나 해보자 아 맞다 끝내야지 일단 끝낼게요 네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주세요 그럼 안녕 끝내기 끝내기 끝내기